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STM32에 적용되는 스타터 코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뭐 스타터 코드를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가 별로 없죠 그쵸 왜냐하면 이거 제조사에서 기본적으로 다 제공을 해줘요 스타터 코드를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내용을 굳이 알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어 어떤 우리가 그 스타트 코드 알게 됨으로써 얘가 처음에 전원이 들어가고 나서 어떻게 시작을 해서 동작을 하는지에 대한 그 메커니즘을 어 알게 되면 그만큼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할 때 그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그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스타트 코드에서 간단히 설명 드린 적이 있었는데 스타트 코드를 제 블로그 제 블로그에서 스타트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스타터 코드를 설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스타터 코드는 일단 전원이 켜지고 mcu에 어 c 언어 c c++ 를 쓴다고 가정하에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 제일 처음 실행 된다고 그 알고 있는 함수는 메인 함수입니다 예 근데 그 실제 mcu 에서는 전원이 켜지고 나서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전까지 어떤 기능이 어 실행이 되요 그거를 스타트 코드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얘기를 하고 스타트 코드는 어 대부분 어셈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반드시 어셈음으로만 짤어야 됐고 요즘에 c 언어로도 짤 수도 있구요 그래서 위치는 어 뭐 제가 작성한 프로젝트에서는 어 bsp 스타트업 폴더에 이제 어셈음 파일로 있구요 점 s로 되어 있습니다 어셈음 파일로 되어 있구요 그리고 열어보면 어셈음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어셈음 코드로 되어 있고 기본 어 순서는 예 긴 동작의 순서는 어 제가 이렇게 각 역할별로 cpo 플래시 뭐 이렇게 그 구분을 해놨는데 일단 전원이 딱 켜지면은 cortex m 시리즈 같은 경우에 cpu 가 cpu 가 플래시의 시작 주소의 4바이트를 읽어서 그 스택 포인터로 어 초기화 해줍니다 네 스택 포인터를 초기화 해줘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예전에는 요구 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택 포인터를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코드에서 예 코드에서 근데 c 언어에서는 이 스택 포인터는 메모리 주소에 맵핑 안되기 때문에 c 언어에서 포인터로 이걸 접근할 수가 없어요 스택 포인터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셈음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요 부분이 어 이렇게 cpu에서 하대적으로 해주기 때문에 어셈음 코드 자체 그 스타트 코드 자체를 c 언어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전 전부 다 예 요 부분 때문에 예 자 이렇게 스택 포인터 초기화 되고 그 다음에 요 플래시의 4바이트 맨 처음 4바이트 스택 포인터 고 고 다음 4바이트를 읽어서 pc 프로그램 카운터에 넣어줘요 얘기는 점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의 시작 주소에는 스택 포인터 그 다음에는 어 점프할 주소가 들어 있는 겁니다 예 점프할 주소 들어 있고 그 주소는 스타터 코드의 리셋 핸들러 라는 요 그 함수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스타터 코드에 를 어떻게 작성해야에 따라서 이름은 뭐 상관없습니다 이름 상관없고 예 스타터 코드에 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초 스타터 코드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 어 데이터 섹션을 초기화하고요 데이터 섹션은 초기화 값이 있는 전역변수죠 초기화 값이 있는 전역변수죠 초기화 값이 있는 전역변수 그리고 bss 초기화 값이 없는 전역변수 여기서는 코드를 보시면 이제 0으로 클릭합니다 0으로 예 그리고 시스템이닛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데 이거는 요 시스템 언더바 s1032 f1 xs.c 이거는 이제 그 mcu 마다 다른데 파일 이름이 여기에 있는 시스템이닛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이게 뭐 클럭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가장 리셋 해주는 역할을 해줄 거에요 이걸 해주고 나면 어 여기 라이브러리 인어레이라는 함수를 호출해 주는데 이게 이제 라이브러리 인겁니다 어 근데 얘는 요 함수는 이제 c++ 인 경우에 요 함수 호출이 필요해요 예 이게 뭐냐면 이제 생성자 c 클래스 생성자 그 함수를 여기서 호출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c만 작성하신다고 하면 이 함수를 굳이 호출할 필요는 없어요 c++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메인 함수를 호출해 주죠 자 그러면은 보시면 네 메인 함수가 호출되기 전까지 이 앞에서 수행되는 게 스타트 코드고 스타트 코드가 이런 역할을 이제 해준다 예 근데 뭐 별거 없죠 전역 변수 초기화 해주는 거 근데 전역 변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초기화 값이 있는 거 없는 거 예 그리고 뭐 시스템 인입과 생성자 함수를 호출해 주고 이렇게 메인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예 여기서 만약에 어 여기서 bss 그러니까 그 우리가 c 언어에서 초기화 값을 주지 않은 전역 변수를 선언했을 때 어 그러면은 이 값에 뭐가 들어가지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0으로 클래야 된다 라고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이 초기화 그 스타트 코드에서 0으로 값을 줬기 때문에 초기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예 무조건 값을 안주면 전역 변수에 무조건 0으로 클리어 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 bss 초기화를 빼버리면 빼버리면 전역 변수에 초기화 값을 안주면 쓰레기 값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역 변수를 어딘가에 선언을 했는데 그 전역 변수가 bss 섹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거를 다른 메모리 영역에다가 뭔가를 할당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 0으로 클리어 될까요 클리어가 안 됩니다 그걸 클리어 시키려면 스타터 코드 혹은 다른 어떤 그 변수를 사용하기 전에 거기에 값을 초기화 해 줘야 돼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스타트 코드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이 안에 또 있는 게 인터롭트 팩터 인터롭트 함수를 호출해 주는 그 인터롭트 팩터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인터롭트 팩터 테이블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롭트를 걸었을 때 인터롭트를 걸었을 때 인터롭트를 걸었을 때 이 mcu는 안에 있는 그 cpu는 특정 주소 해당하는 인터롭트의 주소에서 점프할 그 점프할 함수의 주소를 읽어 옵니다 읽어 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인터롭트 팩터 구요 팩터의 주소고 여기서 쭉 보면은 폴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틱이라는 게 여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시스템틱 인터롭트가 딱 활성화 됐을 때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주소 값이 있는 거죠 여기 시스템틱에 대한 함수 주소 값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값을 그 주소로 점프하게 돼요 이렇게 점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포인터죠 함수 포인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함수 포인터의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함수 포인터의 배열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을 읽어서 그쪽으로 점프하는 겁니다 함수 포인터의 배열 그러면은 스타트 코드에는 이런 식으로 전원이 처음에 켜지고 나서 전역변수에 대한 초기화 그리고 생성자 이런 초기화를 하고 메인 함수로 호출해 주고요 그리고 인터롭트 팩터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stm32f411 411 보드의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스타트업 코드는 bsp의 스타트업 그리고 asm 코드가 있죠 asm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에 내용이 여기에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초기화하는 부분 이게 리셋 핸들러 부분이 있고요 리셋 핸들러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쭉 돼서 메인 함수를 호출해 주는 부분 여기 있죠 메인 함수를 호출해 주는 부분 여기까지 초기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롭트 팩터 정보가 있다고 했죠 인터롭트 팩터 정보는 여기 있습니다 .isrfactor 섹션에 있죠 여기에 여기에 함수 포인터 배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함수 포인터 배열 함수 포인터 배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럼 여기서 가장 맨 처음에 음 그럼 얘의 주소는 어떻게 되느냐 어 이건 링커스크립트를 보면 되겠죠 링커스크립트에서 isrfactor를 찾으면 네 isrfactor가 플래시의 가장 시작 주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지금 저는 태그 정보를 추가해서 그런데 뭐 이게 기본적으로는 없습니다 태그는 그러니까 플래시의 가장 시작 주소에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어 맨 처음에 뭐가 있죠 플래시 시작 주소에 스택 4바이트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점프할 그 리셋 함수 예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 이 스택은 링커스크립트에서 정의가 되어 있구요 링커스크립트에서 이 스택은 램의 마지막 번지로 정의가 되어 있죠 마지막 끝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 리셋 핸들러 요 내용을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거에요 요거는 이제 어센 코드로 되어 있는데 어센 코드를 그 어센 코드를 그 이렇게 띄워놓고 어 저 어센 코드를 보려면 우리가 어센 문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센 명령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st 이 사이트에 가서 어 으 으 프로덕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mcu가 F411 보드입니다 오프 411 네 411 여기서 다큐멘테이션 들어가면 프로그래밍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래밍 매뉴얼 네 이 애를 열어보면 여기에 명령어 셋 명령어에 대한 명령어 셋 네 여기에 명령어 셋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요걸 참조해서 요걸 참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파일을 열어놓은 게 있어서 네 요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어 셋 명령어 셋 명령어 요걸 제가 설명 드리면서 옆에다가 C 코드 로 짰을때 비슷하게 설명 코멘트를 붙이면서 가볼게요. LDR, 리셋 핸들러.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LDR 이라는 명령이 나오죠. LDR 명령은 LDR 명령이고요. LDR 명령은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값을 로드하는 거에요.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그쵸. 그러면은 RDR 있고 Rt가 있죠. Rt가 로드할 로드나 스토어를 할 레지스터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 SP레지스터. 로드니까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를 세팅하는 거죠. 그래서 SP레지스터.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에다가 E-Stack이라는 값을 넣는 겁니다. E-Stack이라는 값을 넣는거에요. 실제 이거는 E-Stack의 주소값이라고 보는데요. C 언어에서 만약에 비슷하게 표시를 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SP는 이제 스택 포인터죠. 스택 포인터. 스택 포인터고요. 그거에 E-Stack의 주소값을 여기다가 넣는다. E-Stack의 주소는 뭐냐. 링커스크립트에서 여기서 이렇게 지정을 하고요. 실제. 그러면 실제 값이 뭐냐. 그러면 맵파일에서 이 스택 포인터에 보시면 이 스택이 여기로 세팅이 되어 있죠. 예. 이걸로 심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심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네. 그럼 실제 아까 그 값이 SP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얘는 move s라는 명령이죠. move. 그럼 여기서 또 move instruction set에서 move라는 명령이 있겠죠. 여기 move s. 그렇죠. 예. 얘를 또 가보면 move가 있고 move 명령이 있는데 move는 move corbe 명령에 키換 한다는 침을 어... 값을 이름은 여기 보면은 move 명령어는 move 명령어는 복사한다. 예. 값을 offeyrand2에 있는 값을 id lets만의 값이 이 레지스터로 복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off Much skate 어퍼란 두툠가 오른쪽에 있죠. 네. 여기에 있는 값을 이기 밑으로 이동, 카피해 주는 거예요. 로드랑 약간 비슷한데 로드는 메모리에 있는 것을 복사하는거고 오퍼런드2에는 지금 여기는 샵 0을 준다는 것은 상수입니다 그 뒤에 s가 붙는데 s는 condition 코드 플래그를 업데이트한다 지금 여기서는 condition을 쓰지는 않습니다 g의 조건을 s가 붙으면 condition 코드가 업데이트 돼요 그러면 condition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걸로 들어가보면 condition condition 플래그는 이렇게 있습니다 n, z, c, v 플래그가 있는데 n이 1이 되면 negative negative 작다라는 조건이고, MI가 붙으면 네가티브 일단 이런식으로 그 뒤에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뒤에 S가 붙으면 이 4개의 플래그가 업데이트 된다 현재는 쓰지는 않고 여기서는 이 얘기는 R1 R1은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1은 0, 그리고 B는 여기서 명령어 중에 B가 있죠, B, Branch Branch는 뒤에 뭐 라벨이 들어있죠 현재는 B의 라벨이죠, 이게 라벨이고 이거는, Branch, 점프한다는 얘기에요 점프, 점프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Rm, 레지스터가 들어오면 그 레지스터에 있는 주소로 점프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C 언어에서는 이 함수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여기 안에서는 이건 C 언어 함수가 아니니까 그냥 Branch니까 GoTo라고 보시면 돼요 GoTo GoTo 명령 GoTo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은 Step 포인터를 초기화해 주고 그리고 R1이라는 변수라고 할게요 R1 변수의 0을 한 다음에 LoopCopyDataInit 함수로 점프합니다 점프하면 이쪽으로 오겠죠 자, 여기서는 LDR은 아까 살펴봤죠 LDR은 LDR은 이 레지터를 이 값으로 로드하는 거죠 이게 주소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R3은 3은 2 데이터 사실 그러면 이걸 보면 S 데이터는 맵 파일에서 자, 이 값이죠 이 값이라고 보면 돼요 이 값이라고 보면 돼요 엄청 엄청 길게 되어 있네요 네 이 값이 세팅이 된다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R0은 이렇게 되는거죠 R3은 그러면 이 값이 세팅이 된다고 보면 이 값이 세팅이 된다는 거는 여기 영역은 초기화 된 전역 변수를 초기 값을 세팅해 주는 부분이에요 여기 보시면 s-data와 e-data는 뭐냐 여기 링크 스크립트 파일에 가보시면 .data 섹션이 전역 변수인데 초기화 값이 있는 전역 변수가 있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시작 주소입니다. 시작 주소입니다. 시작 주소입니다. 이게 end 주소가 되는거죠. 이 변수가 안에 딱 배치가 되면 그 마지막 주소를 이 데이터가 갖고 있는 거고요. 시작 주소를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린판 자 여기서 이 s-data 이거는 우리가 메모리가 어떻게 됐냐면 여기 사이즈를 사이즈를 줄여서 램이 있고 램이 있고 플래시가 있죠 램이 있고 플래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전역 변수는 램에 잡혀야 되죠. 램에. 그렇죠. 그래서 전역 변수는 이 데이터 영역이 실제 여기 이렇게 잡혀요. 이렇게 잡히고 이 s-data s-data가 시작 주소입니다. 이렇게 잡히고 요. 그리고 end-data 얘가 이렇게 잡힙니다. 이렇게 잡혀요. 램의 시작 주소에 이렇게 잡혀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램에 잡히게 되어있죠. 이렇게 램에 잡히게 되어있죠. 이렇게 램에 잡히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전역 변수를 사용할 때 요 주소에 엑세스가 되요. 그럼 초기 값이 있다 그랬죠. 그럼 초기 값은 램에 있으면 안 되죠. 초기 값은 전원이 나갔다 들어와도 저장이 되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값은 그거는 어... 이 플래시 메모리에 초기 값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예. 초기 값이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 램에 있는데 로드 는 플래시에서 해라 플래시에서 해라 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si-data 여기 있죠. 로드 어드레스 그쵸. 이거는 어... 이 데이터 섹션 데이터 섹션에 로드 주소 예. 로드 주소 로드 주소는 실제로 플래시 영역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플래시 영역에 주소가 들어가요. 여기는 그러면은 어... 이 영역이 저 초기 값을 여기 저장하고 있는 이 영역이 플래시 메모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예. 거기에 시작 주소는 이게 되는 겁니다. si 이 영역이 이렇게 하면 여기에 시작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실제 사용할 때 램은 여기에서 사용하지만 처음 스타터 코드에서는 이를 초기화를 해줘야 돼요. 초기화 되잖아요. 초기화를 해줘야 되잖아요. 초기화 그 값들이 플래시에 있다는 거고 거기에 시작 주소가 여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문구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실제 실행할 때는 램 주소 이 영역에서 억셋에서 사용하지만 실제 로드 할 때 로드 주소는 플래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si 데이터 얘도 맵 파일에서 확인 가능해요. 플래시에 어느 주소에 들어가 있느냐 여기 있죠. 플래시 주소죠. 810으로 시작하니까 네. 그럼 다시 스타터 코드에서 아직 나오진 않았죠.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주소 영역에 대한 거 우리가 초기화 값이 있는 전역 변수에 대해서 메모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링커 스크립트에서 이 뒤에 이 애시라는 문구는 로드 어드레스와 이 실제 실행 될 때 참조하는 어드레스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다시 보면 스탭 포인트 초기화 해 주고요. r0 변수에 0 놓고 loop data init으로 옵니다. 여기서 r0에다가 이 s 데이터는 뭐죠? 이 스타트 데이터 주소일 거예요. 여기 s 램에 이 s 데이터 이 값을 주고요. 그 다음에 r3는 엔드 데이터 엔드 데이터 맵팔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add s add 는 여기 보시면 a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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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세 개가 있죠. 그쵸 그럼 여기에 보시면 operation operation s 가 있고요. s 는 아까 그 이제 condition 조건 을 업데이트 하는 거죠. condition 이고 조건을 업데이트 하고 rd rn operand to 그쵸 이렇게 오죠. add 여기서 rd 는 destination register 있네요. rd 는 destination 이고 지금 이제 세 개니까 rd 까지 있는 거죠. rd, rn, operand two 까지 있는 거예요. 네. destination 이고 그 다음에 rn 은 first first operand first operand 첫 번째 operand 두 번째 operand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자 이러면 add 명령어는 add 명령어는 add 명령어는 오퍼랜드 오퍼랜드 two에 있는 이제 값을 예. 오퍼랜드 two에 있는 값을 어 rn에 있는 값을 더한다는 거죠. rn에 있는 값을 더한다. rn이 뭐죠. rn이 요거죠. 첫 번째 오퍼랜드. 그쵸. 값을 더한다. 근데 rd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 거죠. r2는 얘가 rd죠. destination r0 더하기 r1 이렇게 되는 거죠. r0 더하기 r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는 r2는 r0 뭐죠. s 데이터 주석 이 값이죠. 네. 요거 더하기 r1 r1 r1은 그냥 변수죠. 예. r1 이렇게 돌면 됩니다. 그쵸. 네. 어 아까 그림에서 음 여기에서 요 s 데이터 여기에서 r1 한 만큼 더해서 r1이 현재 0이죠. 이걸 더해서 음 이걸 이제 더하게 되는 거죠. 더하게 되는 거죠. 더하게 되는 거죠. 네. 더해서 r2에다가 그 값을 넣습니다. r2에다가 그리고 cmp cmp 비교를 하게 돼요.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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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명령이 있죠. c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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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면은 cc 면은 lower 작았을 경우에 1로 점프 하는거에요 그러면은 요 두개를 해보면 c 언어에서 if문 이라고 보입니다 r2가 여기까지 해야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r2가 cc r2가 r3보다 작으면 작으면 copy 이쪽으로 가는거죠 go to 데이터 이닛 현재는 r3는 엔드죠 요기입니다 e-data e-data 그니까 e-data 그쵸 현재는 r1이 0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r1만큼 계속 올라가다가 올라가게 되는거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로 가는게 아니고 이 밑으로 내려오는겁니다 여기서 보면은 go to 데이터 이닛 밀러오죠 네 일로 오죠 자 여기서는 r3는 네 이거는 금방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되구요 si는 뭐죠 si는 이제 로드할 플래시의 시작 주소입니다 이 영역의 시작 주소 데이터들이 초기약 값이 있는 예 여기서 음 로드 r 여기서 r3는 이 뒤에 이 표기는 뭐냐면 어 여기에 여기에 여기 r3랑 r1을 더해서 r1을 더해서 거기에 있는 주소값 쓰이는 데이터를 가져오는거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3 더하기 r1 네 요렇게 r1 r1은 아직까지 0이죠 r1은 아직까지 0입니다 예 그럼 r3는 뭐죠 요기 요 플래시의 데이터의 시작 주소죠 그쵸 시작 주소 더하기 r1 0이죠 거기에 있는 데이터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꺼내와서 r3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r3에 그 다음에 스토어 스토어는 반대로 레이스터 있는 값을 메모리에 쓰는거죠 그쵸 그럼 이게 순서가 반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r0 r0 더하기 r1 이거는 r3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렇게 되는거에요 이렇게 되는겁니다 네 자 r0에 뭐가 있었죠 r0에 s 데이터 요기죠 s 데이터 요기 예 자 요기 더하기 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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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0이죠 예 요기에다가 r3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r3 데이터를 저장하는 겁니다 r3 데이터를 저장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 루트 요 루트 요 루트 뭐냐면 여기에 여기에 이제 r3 이렇게 되겠죠 r3 예 여기서 요렇게 읽어서 r3 데이터를 저장한 다음에 얘를 이 값을 다시 여기다 이렇게 복사하는 거에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플러스 r1이 되는거죠 r1은 어 이제 인덱스를 계속 증가하겠죠 얘가 얘가 계속 올라가겠죠 요렇게 복사하는 과정입니다 요 플래시에 있는 요게 요 역할을 해주는 거구요 네 자 그 다음에 r1은 add죠 r1 더하기 r1은 r1 더하기 4 예 4바이트씩 한 워드 단위로 더해집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일로 왔죠 그럼 똑같아요 똑같고 단지 여기서 r1이 이제 0에서 4씩 증가하는거죠 예 4씩 증가해서 여기서 계속 4씩 증가해서 4만큼 이렇게 4만큼 플러스 4만큼 증가해서 다시 r3도 가져와서 또 4만큼 위에다가 이렇게 차곡차곡 복사해 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블록 복사에요 여기에서 여기로 복사하는 거 여기에서 여기로 복사하는 겁니다 네 복사해서 여기서 마지막에 r2가 이제 끝까지 다 복사라면은 r2가 r3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어 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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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서 여기에서 음 얘 그 r2가 r0 그리고 네 r1 더하기 여기서 쭉 해서 r1만큼 쭉 더하다가 이게 엔드 데이터보다 이제 같게 되면 이 조건이 충족 안하니까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안 가고 이 아래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이 아래로 네 그러면 이때 이때 이때는 뭐냐 말투는 sbss sbss sbss는 뭐죠 이거는 초기값 값이 없는 전역 변수가 있는 곳입니다 링크 스크립트를 보면 네 여기 보면 bsss 영역이고 얘는 뒤에 로드가 없죠 그냥 랩 영역에 bsss로 잡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시작 end 그렇죠 얘는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0으로 클리어 줘야 되죠 그래서 이제 r2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 섹션 초기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bss 초기화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2에다가 값을 넣구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면 램의 램 영역에 이렇게 램 영역에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있고 여기에 시작은 이제 sbss 그리고 end 는 ebss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죠 얘는 초기값이 없기 때문에 이 영역만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r2가 시작 주소가 되는거에요 r2가 r2가 루프 브랜치 점프 루프 필 제로 여기로 옵니다 여기로 와서 여기서는 r3 로드죠 r3는 ebss dss 예 지금 보시면 r2가 시작 주소고 r3가 end 주소죠 그렇죠 알 수 있죠 그리고 비교를 해서 bcc면은 똑같죠 만약에 r2가 r3 보다 작으면 go2 그리고 여기 갈라 이리로 가라 가라 그렇죠 그러면 아직 얘가 작으니까 r2가 시작 주소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move니까 r3 카피하는거죠 r3 데이터를 0으로 카피하고 그리고 str. str은 스토어죠. 그러니까 레스토어에 있는 거를 거꾸로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는데 여기 3개가 붙었어요. 이 뒤에 이거는 일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얘는 나중에 이제 add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r2, r2, r2에 있는 주소의 데이터, c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r3, r3 데이터가 0이죠. r2는 뭔가요? bss. 얘의 시작 주소죠. 그쵸. 시작 주소입니다. 여기죠. 그래서 이제 이 bss 영역 여기에 데이터를 0으로 값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샵 4가 있죠. 얘는 r2를 그 다음에 이렇게 4씩 증가시키라는 얘기에요.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r2는 처음에는 시작 주소였죠. sbss. 그 다음에 한번 0으로 클리어 한 다음에 이제 4씩 증가를 해요. 이렇게 4씩 증가를 합니다. 4씩 증가를 해요. 이렇게 보면 지금 그러면 r3, r3에는 얘는 r3에 r3 여기에 여기에 이제 0이 무조건 들어있는 거고 0이 무조건 들어있는 거고 그거를 처음에 여기 썼다가 그 다음에 4 증가해서 또 0을 쓰고 0을 쓰고 0을 쓰고 이렇게 반복하는 겁니다. ebss 까지 여기서 실행되고 나서 다시 일로 내려오죠. 그쵸. 일로 내려와서 그래서 r3에는 ebss를 세팅해서 r2가 r2는 계속 증가하죠. 이제 4씩 한번 복사할 때마다 그래서 끝까지 복사했냐. 0을 그래서 bss를 지나서 만약에 같으면 지금 같게 되죠. 나중에 그러면 이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서 반복하다가 이쪽으로 내려와요. 다 되면 그 다음에 system init을 호출하게 됩니다. 이 system init 함수는 system s10 30 f4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기본 그 interrupt factor 값이랑 뭐 이런 거 설정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라이브러시 이거는 그 라이브러리에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있기 때문에 음 이거 생성제 함수로 호출해 주는데 얘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나와요. 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쳐보면 실제 어 이 함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함수의 내용이 음 음 어디냐 음 어디냐 음 음 음 네. 여기 보면 뉴 라이브러리에 인위.c에 이렇게 실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도 똑같이 그냥 그 생성자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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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터 리스트에서 계속 실행시켜 주는 거예요. 생성자 함수를 호출시켜 주고 init 이라는 것을 호출해 줍니다. 네. 그쵸. 별 다른 게 없죠. 예. 그리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해 주게 됩니다. 메인 함수를 호출을 해 주게 돼요. 네. 우리는 펌웨어 짤 때는 어차피 이게 무한루프 로 만들기 때문에 뒤에까지 올릴은 별로 없죠. 뒤에까지 올릴은 없습니다. 음 네. 자. 여기까지 제가 하나하나 라인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요거를 여기까지 온 것을 만약에 C로 짠다. 여기를 자. 여기를 자. 여기를 네. 이렇게 하면 어 처음에 C로 짠다고 하면 어 여기에서 플래시에는 여기에서 이렇게 복사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여기 32 자. 포인트 SI SI 데이터 SI 데이터 SI 데이터는 어떻게 하죠? SI 데이터는 여기 있죠. 여기 여기 필요한 정보를 그리고 포인트 음 음 여기 SE 데이터 맞죠? SE 데이터는 없네요. SE 데이터는 없네요. SE 데이터는 없고 여기 얘의 시작 주소 데이터 그 그 네. S 데이터와 E 데이터가 있죠. 그쵸. S 데이터 E 데이터 E 데이터 그쵸. S 데이터 E 데이터 네. 그 다음에 복사할 그 length를 계산해 볼게요. 복사할 length는 여기서 얘를 빼면 되죠. 그쵸. 네. 여기에서 end 여기에서 시작 주소를 네. 빼면 돼요. 뺀 다음에 타이피스틱을 하면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실제 복사할 length가 나오죠. 예. 펌을 돌려서 length만큼 이렇게 하는데 음. 복사할 시작 주소는 여기 얘가 되죠. 여기 여기. s 데이터 네. 여기에 i 배열 포인트로 그냥 쓰면 되죠. 네. i 네. 여기에 데이터 데이터 섹션 초기화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되는거죠. 네. 요. 부분이 요렇게 되는 겁니다. 네. 뭐. 그냥 데이터 복사죠. 어렵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는 어셈으로 이걸 짰을 뿐이고요. 어셈으로 짰을 뿐이고. 네. 배열로 안하면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s 데이터 플러스 i 곱하기 4 좀 복잡하긴 한데 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네. 만약에 이 포인트를 안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더하기 i 곱하기 4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네. 음. 네. 아. 여기로 4씩 4씩 증가하는거죠. 네. 맞습니다. 배열로 이렇게 하면 알아서 4씩 증가하는데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초기화값이 없는거 요거는 네. 요거는 요것도 간단하죠. Length는 Point 32 이렇게 해서 Point Point 32 Point 32 P에 아. s 데이터 e 데이터 아. 가 아니고 s bss e bss 네. s bss bss bbss ebss bb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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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s 맞죠. ebss and ebsh and-start 이렇게 해서 length 를 구한 다음에 loop 를 돌면 되죠 length만큼 돌고 내 시작은 그 다음에 얘는 0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면 되요 자 그럼 실제 이게 동작하는 코드 냐 네 실제로 동작하는 코드 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bss 가 낫겠죠 만약에 뭐 한다고 치면 자 여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고 이내 값들은 링크 스크립트에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이거를 extern extern newintensity t에 이걸로 변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extern으로 에베이터 에베이터 그리고 sbss ebss 네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build 자 어떤가 빌드가 되죠 그쵸 빌드 되죠 빌드 되고 실제로 이렇게 코드를 c코드로 작성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스타터 코드에서 초기화했던 부분이에요 뭐 더 완벽하게 하려면 여기서 뭐 시스템 이렇게 호출하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 부분만 보면은 스타터 코드에서 실제 이 assembly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분석을 해 본 겁니다 네 그렇게 굉장히 단순하죠 기능은 네 그래서 어 뭐 궁금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